안녕하세요. 촛불지않치입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일본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 논란을 빚었던 일들도 일본의 바람대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시작해 주세요. 총선 승리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일왕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인사 약 450명이 참석했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기미가요를 연주한 데 이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연주됐습니다. 윤석열과 똑같이 이젠 일본도 한국 국민 눈치 같은 건 안 봅니다. 그동안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기미가요 연주를 하지 않았지만 이젠 아예 대놓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군대까지 주둔하는 건 아니지 모르죠. 지난해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참석자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해왔지만 과도한 면도 있었다. 대사관 주최 행사에 국가 연주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한일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이번에 당연한 모습으로 하자고 해서 한국 국과 함께 기미가요를 틀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놓고 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이게 올해도 어김없이 지켜진 겁니다. 이날 행사에는 일부 참석자가 김원원을 입은 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에는 남성도 있었는데요. 남성이 일본 전통의상을 입은 건 처음이라고 산케이신문까지 보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계단은 안 신었나요? 작년에는 그래도 비판하는 언론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언론조차도 없습니다. 이젠 이런 모습들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윤석열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웬일로 조선일보가 윤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국토부가 자신들의 실적을 광고하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는 기사인데요. 기사를 읽어보면 완전 노골적인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국토부는 14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결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설 연휴 기간 드론과 암행 술차차를 연계한 합동단속,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해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신있게 홍보했죠.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는 걸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드론 단속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취재 결과를 보면 결론적으로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에서 단속용 드론은 운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도 않고 했다고 대국민 홍보를 한 겁니다. 실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뭐라도 끼워넣게 한 거겠죠. 알아보지도 않고 작년 걸 베낀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단속용 드론을 운영하는 도로공사가 이달 초부터 드론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단속용 드론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급기야 설 연휴 직전엔 드론으로 교통단속을 하겠다는 자료까지 뿌렸다고 하니 말다 했습니다. 아무리 아마추어 정부라 해도 거기서 일하는 늘공들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일할 수가 있나요? 이건 그만큼 시스템과 기강이 무너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정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국토부는 드론이 뜨지도 않았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사실을 파악하고 드론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알고도 그랬다면 치적을 부풀리기 위해 대국민 사기쇼를 벌인 거고 모르고 그랬다면 무능의 극체인 겁니다. 몰랐길 바랍니다. 무능한 건 갈고 닦으면 되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촛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